너무 맛있겠다. 자기야 나 어제 저녁부터 된장국 되게 먹고 싶었거든. 찌개야. 간만에 했더니 양조절에 실패해서. 자기 역시 손이 크네. 멋있어, 멋있어. 음, 저기야 밥을 너무 먹어야겠다. 살 줘. 즉석밥이야. 반찬 너무 맛있어. 지석이가 한 거야? 나는 찌개만. 아, 그래. 너무 짰지? 내가 이거 물 좀 더 해가지고. 아니, 지금 딱 좋아. 아니, 그래도 물을 조금. 너무 맛있어. 그래? 응. 조금만 그래. 그래도 딱 나쁘진 않았지? 당연하지. 맛있었어. 최고. 찌. 근데 자주 해준다고 약속은 못해? 응. 고마워. 가 아니라. 아, 너무 아쉽다. 찌. 난 원래 해주는 밥 먹는 그런 수동적인 남자 아니야. 찌. 그러니깐 자기는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열심히 해. 아, 맞다. 이거 보여줘야지. 응? 우리 청첩장. 작가님한테 빨리 해달라고 졸랐어. 이렇게 보니깐 우리 결혼 이제 너무 실검 난다. 그치? 응. 기분이 좀 이상해. 응. 기분이 좀 이상해. 사랑해.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라. 항상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응.